이거 지금 뭐예요?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는 걸 맞출 때 사용하는 클리커로 갑니다. 휴대폰같이 생긴 이 기기의 이름은 클리커.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이 클리커에 자신이 생각한 답을 입력하게 되고 교사는 그 답을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답안 확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합산 점수를 저장할 수 있어 수행평가 반영과 개별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. 클리커의 상황은 기록이 높고요. 다른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하면서 제 등속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고요. 예전에는 바로바로 확인하지 못해서 몰랐는데